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제 글 내림과 후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기를 남기긴 남기는데 기존에 자기가 쓴 글은 다 지웠다 이 말입니다. 흐음 제 가치관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글 저희 남편한테 보여주고 어떻게든 같이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욕이 너무 많잖아. 저도 사람인지라 차마 여기 반응을 보여주질 못하겠어요. 제가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요.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가지고 글을 너무 함부로 적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도 열받으니까 그냥 확 지워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본문만 살짝 지울게요. 댓글을 정독하는데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건 저희 남편 그래요. 여러분들 말대로 천사 맞습니다. 이런 천사 또 없죠.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저희 집안 사람들 빈대 아니에요. 왜 자꾸 빈대 기생충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참고로 남편은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실급여가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다가 여름 지나면서 그만둔 거예요. 몇 달 안 됐죠. 그리고 저희 남동생 군대 갔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알바하면서 복학을 준비하는 중이고 저희 여동생은 올봄에 공부를 하다가 귀국을 해서 따로 벌이가 없어요. 그래서 친정집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동생이 백수라서 자기가 더 도움을 준다는 건지 아니면 친정엄마가 도움을 준다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자기 쓴이가 동생한테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정황상 그리고 저희 시댁 아버님은 삼천포 지역 유지라 돈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따로 안 드리고 집안 기일이나 명절때만 용돈적으로 드리고 그래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었고 저랑 그래서 알고도 결혼한 거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이거 정말 고맙지만 근데요. 때때로 너무 지나치게 생색을 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기분 그지같고 반감이 생기고 그런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 자기 동생들 용돈 좀 챙겨줘 이렇게 눈치를 주면 꼭 이게 한 번씩 못 들은 척 연기를 해요. 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랑 식사를 할 때 계산하면서 막 티를 내. 오늘 내가 쏜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제가 막 서운한 게 조금 있었죠.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티를 내. 그리고 제 동생이 중국에 가 있었을 때 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남편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다 한 번에 거절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남편한테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제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못된 거 맞아요. 여러분들 기분 불쾌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아니 그냥 나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소연이나 좀 하려고 들어온 건데 욕만 오지게 처먹으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아무튼 뭐 글 내린 거 죄송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후기 있습니다. 남편이 쓴 후기죠. 댓글 1반. 이야 본문도 완전 거지 같았는데 또 후기라고 써놓은 변명 꼬라지 마라 진짜. 알량한 변명운이 올시다. 고작 80만원 친정에 보태는 게 쉬운 일 같냐 너는? 남편이 착해도 너무 착한데 호고요. 동생들 용돈 주는 것도 쉬운 일 같냐고 너는 줄 수 있냐? 너 그 신우이한테 주냐? 이래서 말이죠.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잘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봐봐. 이런 걸 당연히 여기고 권리라고 한다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어. 어. 2번. 미친. 원글보다 이 후기가 더 웃기네. 빈대가 아니랜다. 너는 빈대 중에 상빈대야. 거지근성 제대로 찌들어있는 상거지들이라고. 웃기고 앉았네 진짜. 시댁이 잘 살듯 남편이 자기 차가 사정을 알고 결혼을 했든 어쨌든 니가 인간이면 좀 정도껏 뜯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대놓고 그냥 뜯어먹을 작정하고 만난 건가? 그래. 지금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러고도 남겠다. 3번. 나는 제목 보고 남편이 좀 심하다 생각을 하며 들어왔는데 원본과 후기를 보니까 참 못 배워도 너무 못 배웠다. 이거는 니네 외곽까지도 통으로 욕을 처먹이는 일이야. 어쩜 나이가 이제 곧 서른이라면서. 아니 사회생활하면서 들어본 거 없냐? 어? 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이런 글 못 썼다. 중학생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는 개념을 이렇게나 모르다니. 너 어디 가서 진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집안 교육 개판에 쌍놈 집안 소리 듣는다니까. 어? 전통 있는 노비 집안.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알게 됐으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남편이 참 안됐네요. 그래도 결혼한 건 뭐 그만한 애정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지금부터라도 니가 잘하면 화목한 가정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니 동생들 니 남편한테 너무 기대지 않도록 하는 거 중지하는 거 주의하시라고. 정 떨어져요. 너 이혼 당한다. 4번. 뭐? 남편한테 용돈 좀 주라고 눈치를 준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용돈이 뭐야. 주고 싶어야 주는 거지. 주라 그래가지고 주면 그게 삥뜯는 거랑 뭐가 다르냐. 깡패요? 친정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 마당에 처제 용돈을 주라고 눈치를 줬다. 이야. 느그 남편도 사람인데 아무리 사랑해도. 야이씨. 내가 느그들 봉이냐? 이런 마음 0.0001초라도 안 들 것 같아? 니 남편 사람이다. 보살 아니요. 그리고 내가 처제 입장이라면 형부가 우리 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용돈 주는 거 이거 민망해서 못 받을 겁니다. 물론 니들이 그런 걸 아는 식구들 같진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댁이 잘 살든 못 살든 차가위에 기울여지고 하는 이렇게 잘하는 사위 그 어디에도 없을 거야 지구상에. 특히 너도 그래. 이걸 당연시하고 있는데 아니 너도 그러는데 니 남편이 생색내는 건 안 되나? 그래 뭐 어쨌든 이혼 당하겠다. 조금만 더 힘내봐. 섭섭해요? 섭섭하면 이혼하세요. 뭐 어차피 안 해도 당하겠지만. 6번 이거 글 지워진 거 다른 데서 보고 빡쳐가지고 원글 보러 왔는데 훅이 완전 그지 같네. 더 빡치네. 이보세요 아줌마. 나 지금까지 이런 글 보면서 남자 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말이죠 이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냥 아줌마가 미친 거고 그지근성에 예의 없는 게 맞아요. 아니 정말 니 남편 사랑하는 거 맞아요?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7번 야 인정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결국 뭐야 끝까지 귀를 막고 있는 거네. 아줌마 가치관은 남들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니가 틀린 거예요. 온 가족이 빈대인 것도 맞고 못 배운 것도 맞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발 자기 변명 그만하고 본인을 객관적으로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자신을 바로 보라고. 아줌마. 아줌마 남편이 아줌마 친정 식구들 전부 부양할 의무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퍼주면서 손 아래 사람한테 그런 대접받을 의무는 더더욱 없어요. 니 남편 진짜 불쌍하다. 어쩜 좋니? 8번 어이고 이 거지 같은 게 정말 끝까지 죽이고 싶은 말만 골라서 처하고 나불거리네. 이거 다 처먹어라. 뭐야 이거. 대거치는 거야 지금. 지 잘못한 거 하나도 모르고 합리화하는 거 개쩌네. 10번 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일이지만 욕이 절로 튀어나온다. 글쓰니 남편처럼만 하면 생색 좀 내면 안 돼? 내도 되는 거야 그 정도면. 아니 그게 그렇게 꼴 사놨고 밉냐? 꼴랑 80만원에 용돈에 한미천 떼주는 게 아니고 6백만원? 니 동생 일인데 니가 해야지. 결혼했다고 집에 쑥 눌러앉아가지고 감히 옆에서 감 놔라 배놔라. 꼴랑 고작. 그런 거면 니가 갖다 벌어가지고 갖다 바쳐. 이 망할 년아. 아휴 그래도 임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욕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절로 튀어나온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니네 집 빈대 아니다. 그냥 그지지. 그지야. 댓글 11번. 남편분 글 보고 왔는데요. 진짜 가관이네요. 우선 뭐 이혼당한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너같은 인간의 남편이었다면 너같은 여자는 벌써 뻥 차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아니 결혼이 뭐야. 연애 자체를 안 했어. 애초부터 당신 같은 근성 빈대 이런 거 안 만난다고. 남편 집안이 너네 그 무식한 친정보다 돈이 많으면 너네 친정에다가 돈 가져다 바쳐야 되는 겁니까? 예? 400 정도의 월급으로 100만원 월마다 갖다 주고 700을 니 동생 결혼해 줬으면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내팽개치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긴 이러니까 이혼당하는 거겠지만. 12번. 이 여자 남편분이 올린 글 먼저 보고 성지술래 왔습니다.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나는 내 남편이 이 정도면 떠받들고 살았을 거야. 우리 친정에 월 100만원씩 턱턱 주고 내 동생들 용돈 주고 또 남편 집도 부자고 지복을 지갑알로 뻥 차고 앉았네. 꼬시다 꼬셔. 저는 이게 남편 글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샅샅이 훑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글은 잠시 후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